한참의 꿈을 잃어야 돼 한참의 전도진의 고림은 드디어 한참의 꿈을 미쳤어요 한참의 꿈을 미쳤어요 한참의 꿈을 미쳤어요 죽게 하지 일절로 쨔니 닿는 그들은 억지로 니 제자리에 이대에 있겠지 너무 잘하네 이대에 있겠지 너무 잘하네 눈에 잠 좀 남아 마시구 만나는 시인 대 마시구 만나는 시인 대 손바하시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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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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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쇼 나 Nana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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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으로 아시구 네 저희 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제 너는 어떻게 제 권한다고 말할까 너는 어떻게 제 권한다고 말할까 너희가 그 팀의 권한다고 말할까 여기가 모르고 저는 어떻게 제 권한다고 말할까 너희가 그 권한다고 말할까 여러분이 너무 잘한다 이렇게 3 2 1 시작 47만원 5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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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상 터뜬 롯상 터뜬 아